네, 김지은님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요. 안녕하세요. 김지은님,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왼쪽, 왼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 중앙도 한번 볼까요? 왼쪽 중앙? 한, 여기, 여기, 이쪽. 네,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중앙 한번 볼게요, 중앙. 네, 가운데 중앙 한번 볼게요. 카트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인터뷰. 네,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검은태양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 검은태양에서 첫 주연을 맡았다고 해요. 맞죠? 네, 근데 첫 주연까지 맡았는데 시상식까지 또 이렇게 오게 됐어요.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검은태양을 역시 한국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웠는데, 이렇게 시상식까지 초대가 되어서 정말 저에게는 뜯기 싶은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들어간 게 혹시 있나요? 네, 지금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치시고, 이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계단 조심하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둥이Comme Historic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